자 이거 좀 길지만 다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말 빨리 하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의 최대 목표치는 200석 돌파하는 거였다. 한마디로 이제 개헌선을 확보하는 거죠. 이것은 좌파 진영의 공식적인 결의사항은 아니었지만 안목적인 합의였다. 안목적 합의. 다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해내야 다음 행보,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개헌 등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일단은 이 목표에 실패했다. 좌파 진영은. 이 목표 달성에 실패함으로써 초래되는 중요한 후유증이 생깁니다. 야권이 실행 목표를 상실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윤 대통령 탄핵시킨다. 그리고 개헌한다. 이러면서 지금 막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어떤 공통으로 다가오던 보고 달려가던 그런 지향점이 있었는데 야권이 실행 목표를 상실했습니다. 이제 뭘 위해서 투쟁할 것인가. 이제는 뭐, 아니 뭐 김건휘 의사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정치검찰 이제 떠들어봤자 이제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뭘 위해서 투쟁을 할 것인가. 사실상 지난 대선 이후 야권을 결심시켜온 것은 총선에서 승리를 해서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였다. 그런데 총선 승리했지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그래서 줄창 떠들어왔던 게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개헌하면서 대통령, 현대통령의 임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윤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층의 엄청난 환호를 받으면서 결국은 총선에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웬걸요? 표는 줬는데 지지층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야권이 온갖 악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사사건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 지켜보는 국민들이 피로도가 쌓이거든요. 일단은 윤석열 심판 이슈가 모든 걸 덮긴 했으나 이것을 3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안 돼요. 심판 심판 얘기도 3년은 못합니다. 윤 대통령, 이번에 대통령, 정부 여당이 실패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대선이라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국민들이 부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야권 심판원으로 맞부대친 게 우리가 보여준 거 없이 국민들한테 심판의 공을 넘긴 게 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관측된다 하잖아요. 적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이재명에 대한 심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면서 바로 수사에 들어가서 진척 상황이 있었으면 이번에도 국민들은 미뤄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도와달라 했단 말이죠. 그것도 거듭해서 말이에요. 대권, 지선, 그리고 이번 총선까지. 그러니까 해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재명에게도 동일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윤석열 심판 이슈, 지금 모든 걸 덮었지만 앞으로 이걸 3년 동안 당신들이 지금 견전을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계속 얘기할 수 있다고? 아니라는 거죠. 이재명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존재하는 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유지가 됩니다. 레짐 체인지에 성공하지 못하는 한, 이건 정권 교체입니다. 레짐 체인지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성공하지 못하는 한 이건 변할 수가 없는 문제죠. 대통령이 되면 일단은 모든 수사하는 이 건에 대해서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은 이것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 리스크가. 조국 등 줄줄이 사탕이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했다고 사법부가 저자들에게 모두 면접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합니다. 조국 판사도 지금 정해졌다 했잖아요. 다시 지리한 대치전선이 이어질 것이다. 윤석열은 흔들리면 안 된다. 쫓겨날 때 쫓겨나 하더라도 강하게 버텨야 한다. 계속 밀어주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자들이 그렇게 잃으면서 결심을 한 게 있죠. 다시는 어영부영하다가 잃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요. 윤 대통령은 쫓겨날 때 쫓겨나 하더라도 강하게 버텨야 됩니다. 야권이 거지 같은 법률한 들이밀면 또 겁권 행사해야 됩니다. 어차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현직에 있었던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를 평가하는 겁니다. 문재인 보십시오. 정권 바뀌자마자 불과 몇 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완전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임기 내에 아무리 지금 여론조사를 가지고 80%의 지지율을 가진 이 뭐니. 하니 뭐예요. 임기 마렵까지 40%를 가졌어요. 지금 윤 대통령이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예요. 역사적으로 평가가 되잖아요. 임기 끝나자마자 바로 평가를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역사가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권의 거지가 않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끊임없이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우다 죽으면 죽어라.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다. 대통령은 취임 당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선서한다. 그 선서대로 행동하라. 그리고 지금도 확신한다고 하네요. 좌파들은 망해가고 있다고요.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좌파들은 망해가고 있다. 지난번 총선보다 더 큰 격차를 승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역사는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프로세스가 더 무서운 법이다. 이 프로세스가 표면되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해체하고 새 정당 만들자는 소리가 또 여기저기에서 스멀스멀 나와요. 여러분. 자 헛소리다. 이미 존재하는 국민의힘을 정비할 힘과 의지, 비전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있는 것도 제대로 고쳐 쓰지 못하고 비전을 내지도 못하면서 새 정당을 만들어서 언제 통합하고 언제 승리를 하겠는가? 또 언제 인정을 받을 것이며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순간 우파 세력은 30년 동안 정권을 못 잡는다. 여기가 끝이에요. 지금 자기가 벼랑 위에 서 있는데 지금 자기 발판 부숴놓고 다시 새로 지금 지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권력을 주면 그리고 어떠한 큰 권력을 주면 계속 그거 자체가 시험되더라고요. 왜 그 직장인들이 연봉 많이 준다는데 동시에 무서워한다잖아요. 얼마나 빼먹으려고 나한테 저 연봉을 준다 하나 이러면서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일단 권력 잡고 싶어. 일단 배치부터 달고 싶어. 그래서 그 위기라는 게 한민당 이래 가장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서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미완성 상태의 정권교체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자 우리 정권교체가 미완성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이렇게 임기를 보내게 되는 첫 번째 대통령입니다. 자 이 정권교체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은 여기에 영향을 집중해야 한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라고요. 아 정말 여러분 글이 다소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거를 타선이 없지 않나요? 저도 여기서 뭐 이렇게 좀 발췌를 해서 전달해 드릴까 하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전달해 드리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진님께서 만 프로 공감합니다. 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첼로님께서 박순혁 작가님 덕분에 개연 조지선 성공했습니다. 이거 진짜 금투세 이슈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게 보니까 이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많이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이제 이 금투세 때문에 이제 열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 박 작가님이 엄청나게 많이 알렸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이었죠? 네 월요일에 박 작가님 모시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아침에 또 새벽에는 박순혁 작가님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월요일은요. 월요일 10시에는 윤석열 아 죄송합니다. 윤서인 작가 예 윤서인 작가와 함께 방송 진행할 거예요. 10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붕 떠서 뭐 끊었다 갈지 이어서 갈지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끊었다 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월요일 10시에는 윤서인 작가 모시고요. 화요일에는 우리 빠제 빠뜨리 아저씨 모시고 예 또 오늘 오후 2시에는 어 군산대 교수이시죠. 이양승 칼럼에 이양승 교수님 모시고 또 인터뷰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요즘에 정말 여러분께 많은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하지 않나요? 그동안 진짜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잖아요. 예 좀 보답을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스스로도 뿌듯한데 유지데리TV 좀 응원할 만하지 않으신가요? 예 좀 키워가는 맛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벌써 20만이 넘었잖아요. 16만 뭐 이럴 때부터 저희 계속 봐주시는 분들 여기 지금도 많이 보이는데 좀 키워가는 맛으로 저희 채널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오늘 오후 2시에 이양승 교수님 이양승 칼럼에 이양승 교수님 모시고 또 인터뷰 진행할 거예요. 네 변형이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메시지 없이 또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셨군요. 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많이 키워내신 거예요. 지금 20만도 넘었고 예 어제 방송에서는 또 6천분도 넘게 들어오셨고 저희는 성장형 채널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캐릭터를 키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